자 일단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먼저 신혜선씨 이번 생도 잘 부탁해를 통해서 정말 그 무려 19회차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사셨던 분인데 이번에는 범죄 표적이 된 평범한 직장인 수연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수연이는 인테리어 회사 직장인 인테리어 회사에서 다니고 있고요 정말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회 초년생까지는 아니고 사회인이에요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요즘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도 가지고 있고 또 욕심도 있고 또 당차기도 한 면도 있고 또 어쩔 땐 나약한 면도 있는데 그 유일하게 스트레스가 없는 일상 나의 휴식 공간에 어떤 무언가가 침범을 당하면서 좀 일상생활조차도 좀 불편해지기 불편해지는 아무튼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니지 좀 무서워지는 그런 사건들을 두려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진짜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인인데 직장인인데 그 평범했던 생활이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정말 상상만 해도 여러 작품에서 사실 신혜선 씨는 무궁무진한 스펙트럼을 그동안 보여주셨었는데 타겔 같은 경우는 특히 수연은 감정의 낙폭이 엄청나게 큰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저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한 게 수연이의 캐릭터 자체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맡아왔던 배역들에 비해서 뭐 어떻게 캐릭터성이 정의롭거나 아니면 뭐 정말 히어로처럼 막 예를 들면 걸크러쉬거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아니고 정말 평범하다고 얘기하기도 좀 이상하지만 정말 그냥 현실에 있을 법한 친구였어요 현실에서 막 아둥바둥 살기도 하고 작은 거에 전전긍긍 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랬는데 그런 친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 일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때 그때 겪는 그 감정은 그 어떤 일을 겪는 것보다 더 낙차가 클 거라고 생각했고요 너무 편하였던 곳에서 내가 자고 일어나는 침대에서조차도 불편해지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낙차가 좀 크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결코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인간이 갖는 감정이 다양하겠지만 특히 수연이 같은 경우는 분노, 희열, 두려움, 절망, 간절 이런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응원해주고 싶은 감정이 있었다고요? 수연에게 있어서 응원해주고 싶었던 건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수연이가 다시 정신을 확 놨다가 다시 정신을 스스로 행동하면서 스스로 한번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때가 한번 오거든요 그 감정은 되게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었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했던 그 순간 네 근데 그게 정말 무슨 어떤 히어로물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대단한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현실이라고 생각해보면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엄청난 용기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용기를 낸 점을 정말 북돋아주고 싶었어요 그 용기에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감독님이 보실 때 우리 수연을 연기한 신혜선 씨의 감정 어땠나요? 장르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의 변화를 상대 배우분들하고 동료 배우분들하고 맞춰가는 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촬영이 또 대본 순서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차례차례가 아닙니다 맥락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혜선 씨가 그 중심을 제 알 잡아줬고 또 같이 하던 배우분들께서 또 호흡을 잘 맞춰줘서 볼 때마다 감탄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시작할 때 만나봤던 예고편의 마지막 엔딩 씬의 신혜선 씨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있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자 신혜선 씨의 수연 역할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에는 대세 배우죠 김성균 씨 대세 중에 대세 TV 예능부터 OTT 시리즈 그리고 타겟으로 스크린까지 이제 접수하러 오셨어요 그야말로 올여름 최고의 올라운더로 하드키리 하시는데 끝까지 범인을 쫓는 사이버수사대 주영사로 돌아오셨죠 어떤 인물인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사이버수사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건을 하루에 한 300건씩 몇백건 400, 500건씩 몰려드는 수사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사건들을 수사해 나가는 약간 적당한 선에서 형사로서의 사명감을 적당한 선에서 가지고 일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인물을 해나가는 형사였는데 수연이라는 인물의 사건을 접하게 되고 엄중한 사항이라고 생각 못하고 단순한 그냥 흔히 접수되는 그런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함께 집요하게 범인을 쫓는 그런 인물입니다 주영사 역시 변화의 폭이 굉장히 있는 그런 인물인데 제가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정보에 의하면 우리 김성균씨가 이번에 형사역을 맡았다 주변인들한테 나 이번에 형사다 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요즘 뭐 하냐고 안부를 묻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다 중고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타겟이 된 거니까 저를 당연하다는 뜻이 네가 범인이냐고 주변에서 묻더라고요 범인 아니다 반전이 있는 건 아니냐 형사로 나오다가 나중에 범인이 알고 봤더니 범인 뭐 이런 거 아니냐고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누가 그렇게 오해를 하셨나요? 주변에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오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자님들 알고 보니 범인은 김성균 이런 반전 없습니다 확실히 없죠? 감독님 없죠? 네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영사라는 거 우리 기자님들께서 확실하게 기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하실 때 어떤 점 가장 주안점을 두셨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적당한 선에서 형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사도 나와있어요 우리 접수하는 사건이 하루에 몇백 건이다 천천히 좀 기다려달라 이런 멘트도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굉장히 정의감 넘치고 치료한 형사로 바뀌게 되는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주영사의 그런 정의감 있고 집요한 형사로서의 DNA가 깨어나는 그 순간들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DNA? 아니 정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타성에 젖어서 지내던 우리 주영사가 어떠한 계기로 형사로서의 DNA가 깨어나는 변화되는 모습 기대할게요 감독님 주영사를 연기한 우리 김성균 씨와 두 번째 호흡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품으로는 두 번째고요 성균 씨를 제가 두 번째 제 두 번째 영화였던 퍼펙트 게임 할 때 저하고 좀 가까웠던 감독인데 윤종빈 감독이 범죄의 전쟁을 짓고 있었어요 저희 출연 배우들이 또 그쪽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많아서 쉬는 날 응원을 갔는데 마침 성균 씨가 그 단발머리로 동석 씨하고 마동석 씨하고 좀 티격태격하는 씬이었는데 느낌이 저런 게 다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독특하다 그리고 나서 제 친구가 김희 감독인데 그 이웃사람이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하셨죠 그래서 김희 감독을 응원하러 부산을 갔는데 응원만 하러 가면 이분이 계시네요 김성균 씨가 제 촬영장이라고 해서 안내를 해줘서 가는데 스태프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저기서 이상한 행색을 하는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왔나 보다 촬영장에 그러고 이제 갔는데 성균 씨가 자기 대사 연습을 대사 연습을 혼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웃사람이 진짜 무서운데 그래서 저 친구 저 배우하고 한번 꼭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10년을 하다가 명당 때 만났었고 그래서 이번 영화의 주철호 형사의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근데 처음엔 좀 성균 씨가 튕겼어요 바쁘다고 그때 또 스케줄 사람 그 작품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소박하면서 좀 난척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소박한데 난척도 하는 그게 너무나 매력이에요 이렇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감독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품마다 파격적인 변신과 다채로운 캐릭터 소화력으로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배우죠 이주영 씨 자 이번 작품에서 현실감 넘치는 수연의 친구 달자를 연기하셨는데 달자 소개 좀 해주세요 달자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T예요 T T T T 약간 약간 현실에서 저희 주변의 친구들을 봤을 때 약간 눈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고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그러면서 되게 솔직한데 약간 밉기도 한데 미워할 수 없는 TTT 그런 미묘한 그 선을 타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달자 흉내내시는 거예요? 설마? 주영 씨 비슷해요 달자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매력 있어요 아니 근데 달자가 수연의 친구 이상의 사이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의 그리고 조금 지금 입장이 좀 그런 게 사건의 시작이 된 그 첫 중고거래를 제안한 당사자예요 맞네 그렇죠 달자를 연기하면서 어떤 부분 가장 중점을 뒀나요? 좀 뭔가 범인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저도 선배님처럼 노력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현실에 되게 가까이 있는 그런 이질감 없는 평범하면서도 친근감 있는 캐릭터로 보이고 싶었어요 맞아요 진짜 딱 내 옆에 있는 친구 같고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고 그런 친구 역할인데 지금도 이주영 씨가 말씀하시는데 신혜선 씨가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두 분의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호흡은 몇 점이었다 점수를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몇 점 만점이요? 100점 만점입니다 하나 둘 셋 99점 기자님들 90점이나 차이나요? 정말 90점이라고 90점 아니었습니까 둘 다? 저는 99점 99점 90점 거짓말 하나로 그 정도로 1%는 왜 뺀 거예요? 혹시 모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언니가 나보다 낮게 부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서로 눈치 게임 근데 너무 진짜 완벽하게 보통 이렇게 하면 100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딱 그러네요 언니 90점대를 서로 얘기했다라는 이게 찐호흡이에요 이게 찐호정이에요 대단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캐릭터 예고편에서 또 만나봤던 한 분이 계시죠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아 우리 곁에 잠시 떠나서 아쉽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강태우 씨인데 후배 형사였죠 나 형사 어떤 인물인지 김성균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나 형사는 사이버 수사대의 주형사의 후배 형사인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듬직한 후배 형사고요 저는 이제 수현 씨나 민원들 이렇게 사건 접수할 때 조금 경력이 돼 있으니까 좀 그런 툴툴거리거나 좀 이런 게 있는데 늘 성실하게 이렇게 시민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형사였고 수현의 사건을 같이 접하게 되면서 열정적으로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정말 정의로운 주형사 나 형사 선후배 케미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 지금 나라 지키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강태우 씨께 선배로서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갑자기 눈빛이 박범구 중사야 태호야 집도 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잘 가서 잘 하고 있지? 더운데 모쪼록 건강 챙기면서 국방의 의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약간 울컥하신 거예요 아니 울컥하는 척 했어요 아 끈끈합니다